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전일과 오늘 증시 천당과 지옥으로 오고 가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일 하락분을 다 많아 올릴 정도로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어떤 미국 글로벌의 매크로 지표들을 보게 된다면 고용도 굉장히 탄탄하고요. 소비도 굉장히 탄탄하다 보니까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트리거, 단초가 되지 않느냐는 어떤 매파적인 우려감이 들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시장은 좀 그것과 무관하게 위험자산, 선호, 심리 현상이 좀 강하게 흘러가면서 시수는 오히려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내 이따 증시를 보면서 얘기 드리겠지만 저점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좀 분기점, 변곡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일수로 실적이 훌륭하고요. 이미 연간 실적 발표들 지금, 잠정 실적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치가 이미 나와 있는 기업들, 다시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22년 연간 실적이 발표된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성장을 했고 제가 얘기 드렸던 건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성장한 기업을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플러스 알파로 23년까지도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기술적으로 낮게 있는 기업들을 좀 접근을 하셔야 많이 변동성, 좀 어떤 파동이 큰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얘기 드린 부분들을 좀 주안점을 두시면서 종목을 좀 찾아가신다면 그래도 해법, 실마리들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랑 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보일 수 있는 QR코드, 카메라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채널 추가 되고요. 거기 채널에는 제가 장전에 뉴욕중시라든지 환율, 유가 동향, 그리고 전날 썼던 아시아 증시 브리핑 자료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장 방향성 찾아가는데 좀 도움받아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적 너무너무 좋은데 기술적으로 지금 너무 싼 언제든지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기업들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가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가 갑니다. 클릭하셔서 확인 버튼 누르면 똑같이 채널 추가 되시고요. 채널 추가해 주신 분들한테는 주기적으로 장중에 저랑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방법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 많이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특히 제 눈에 들어왔던 기업을 좀 얘기를 드려보면 임팩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월등히 좋았고 어제 오늘 좋은 실적 발표했고요. 플러스 알파로 한 개 기업도 얘기 드려보자면 피롭틱스 이 두 개의 기업의 공통점은 결국에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대비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는 걸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째 강의고요. 제가 좀 명명을 해봤습니다. 1 플러스 1 패턴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고 언제든지 시세가 날 수 있는 급등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캔들입니다. 빨간색 양봉 캔들이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일전에 제가 계속적으로 강의 드렸던 캔들 다섯 개 중에 알아야 되는 다섯 개 중에 하나죠. 이 십자 캔들. 이날은 매수세와 매도세가 강했던 하루의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갭이 있고요. 갭이라는 건 캔들과 캔들 사이의 공백이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연출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이 세 번째 날이죠. 일 거래일, 두 번째 거래일, 세 번째 거래일에 시세가 날 수도 있고요. 이 패턴을 완성시키고 나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추세적으로 우상하는 패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따 종목 사례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급등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급등하는 종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건 찬찬히 올라가면 좋은데 급등한다는 건 반대로 상승폭이 큰 만큼 조정폭도 크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데 사서 잘 매수하고 잘 팔면 좋죠. 하지만 이 부분은 트레이더와 선수들의 영역이라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 1차 시세를 놓쳤다면 2차 시세를 잡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 유지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방송에서 매번 얘기 드리지만 달리는 말보다는 눌림목 두는 자리들, 그렇죠? 저희 강의, 지난 강의가 눌림목 강의가 있었잖아요. 이 부분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지사, 시간이라는 기회비용을 놓고 본다면 빠르게 시세가 날 수 있는 종목도 투자하는 게 좋은 거니까요. 오늘은 그 패턴에 대해서 정말 오랜만에 패턴을 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이 부분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자리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 기업들이 이걸 1년 2평선이라고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시세가 빨리 올라온 친구들은 이미 1년 2평선 위에 있을 겁니다. 또는 2년 2평선까지 올라온 기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1년 2평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지금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결국 강력한 수급이 붙어야만 빠르게 1년 2평선을 돌파하고 2년 2평선까지 올라갈 텐데 이런 부분들 목표 주가를 잘 계산하고 현재 지금 장기 2평선 부분에 주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될 수 있는 기업인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에는 기본적 분석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라는 건 심플합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PER에다가 EPS를 곱하면 목표 주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숫자를 넣어야만이 합리적인 목표 주가를 도출해낼 수 있겠죠. 이 부분들은 채널 추가하시면 제가 그동안 했던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15강의 설명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채널에서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매매 타이밍을 잡는 테크니컬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눌림목 자리들, 수급적인 분석들, 패턴, 캔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매집봉, 특히 매집봉도 정말 중요한데 이런 게 결국 힌트가 돼서 좋은 자리에 싸게 산다. 주식이라는 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면 되는데 최대한 싸게 살수록 기대 수익률과 목표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잘 살고 잘 사고 잘 파는 방법은 결국 기술적 분석으로 하셔야지 좋은 방법을 얻어갈 수 있다. 그래서 강의하기에 앞서서 맨날 얘기 드리지만 두 개를 다 잘 하셔야 됩니다. 한쪽만 치우쳐서는 좋은 투자 성과물들을 만들 수가 없고요. 좋은 기업인데 빨리 파는 우를 범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너무 고점 부분인데 잘못 산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이런 어떤 공부와 어떤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들을 경험치를 합산시켜서 연마에 나가는 과정들을 내 투자 스킬을 높이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결국에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잘 하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할 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증시만 간단하게 좀 제가 변곡, 변곡, 분기, 분기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차트는 일봉차트 코스닥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작년 고점 부분 이상으로 지금 올라왔죠. 이 점선은 1년 2평선이에요. 1년 2평선인데 지금 캔들이 돌파를 하려고 하는 시소들한테 계속 돌파가 안 되고 있죠. 다시 좀 크게 좀 그려보겠습니다. 어제 장대 은봉이 나왔고요.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이 1년 2평선을 돌파를 하는 테스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동안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중 바닥을 만들면서 수급이 붙으면서 1년 2평선을 돌파한다든지 또는 반대로 쌍봉을 만들면서 하락파동을 만들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시나리오를 좀 짜보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지금은 변곡, 부연이기 때문에 현금화 시킨다거나 종목의 수를 줄이는 게 좀 중요해 보일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지금 최근 국내 증시들 보면 아까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고용지표와 그리고 소비지표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탄탄합니다. 이 뜻은 어떻게 보면 이거 자리를 돌파하면 추가적으로 2년 2평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열린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개별 기업들 물론 개별 기업들의 합은 증시가 되는 건데 개별 기업들의 어떤 패턴을 보게 된다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 한에서는 1년 2평선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2년 2평선으로 기본적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나중에 강의도 드리겠지만 저는 1년 2평선부터 2년 2평선 이 사이 자리를 안전마진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요. 물론 100% 주식이라는 건 안전이라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1년 2평선을 돌파한 기업들은 2년 2평선까지 간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이따 또 사례 종목들을 보면 설명을 드리겠고 결국에는 지금 변곡점 자리에서 지수가 어디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지 또는 지지 돌파를 못하고 내려갈지 이 부분은 또 설명드렸던 지지와 저항을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새로운 저항선인 거고요. 여기 이 지금 검은색 선은 지지선인 겁니다. 이 지지선까지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재차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탄력성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설명드렸던 어떤 종목에 적용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지수에 좀 대입시켜서 설명을 좀 받고요. 코스피 또한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사실 1년 2평선까지 더 빠르게 도착했죠. 그렇죠? 조금 좀 들어보시면 코스닥은 최근 들어서 도착을 한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미 한 5월의 일 전 이전에 이미 코스피는 1년 2평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1년 2평선 위로 올라왔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움직임과 휩소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타이밍부터는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만들어졌던 이 고점에서 지지를 양지수가 잘 받는지 이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보시면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늘린다든지 비중을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선택적으로 하신다면 조금 더 시장이 좀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증시 좀 짚어봤고요. 오늘 제가 얘기 드렸던 이 1 플러스 1 급등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1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플러스 그래서 저는 1 플러스 1이라고 좀 명칭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 좀 더 있는데요. 여기에 거래량이 실린다든지 3거래일자에 거래량이 실린다든지 또는 이 패턴을 완성시키고 나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늘어간다든지 이거는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거래량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당일 이 하루의 거래량은 이 하루의 어떤 양봉 캔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첫 번째 시세가 분출되고 나서 두 번째 날에 십자 캔들이 나오고 나서요. 갭 상승으로 시작했는데 갭 상승에서 계속 좀 힘을 낸다. 이거는 슈팅 나올 수 있는 여지와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뭐 얘기 드렸던 패턴은 여러 개가 있었죠. N자 패턴, 이중 바닥 패턴, 여캐든의 숄더, 상승형 삼각수련 패턴. 그렇죠? 오늘 좀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 급등 패턴이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겠고요. 그래서 양봉과 그리고 십자 캔들 그리고 장때 캔들. 이게 은봉일 수도 있고 양봉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때 은량봉과 장때 은량봉 그리고 가운데 이 십자 캔들 나오고 조금 더 확률이 높다면 갭이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그거는 신뢰가 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갭이라는 건 사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이날의 종가죠. 그렇죠? 여기가 십가입니다. 십가, 종가. 그리고 이날은 십가와 종가가 똑같이 끝난 도치 캔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둘째 거래일의 종가보다 높게 시작하는 게 별로 결국 여기가 십자가 자리가 될 거고 이게 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갭까지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신뢰도가 높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신뢰도라는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리바이벌 좀 드려보자면 역해드는 숄더에서는 오른쪽 어깨가 높아야지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중 바닥 패턴에서는 두 번째 바닥이 높아야지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매직봉도 조금 더 얘기를 드려보자면 그렇죠? 몸통의 크기가 작아야 되고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300% 넘어야지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건 절대적인 수치와 기준은 아닙니다. 직접 이런 건 제가 강의 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실전에 적용을 해보고 자기와 가장 잘 맞는 내용들로 찾아가고 맞춰가시면 되는 겁니다. 제 거는 최소한의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신뢰도라는 부분들 좀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캔들의 모양을 연출하고 있는 기업들 아니면 현재 부분적으로 이 거래일까지 이런 패턴을 만든 기업 그리고 만약 내일 이 자리가 갭으로 만들면서 시작한다고 한다면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얘기 드리면 저는 무조건 항상 실적을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또는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되는 기업들 또는 분기별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제부터는 좀 실전 사례들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플러스 1 급득 배턴 조건, 구성, 요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리뷰를 드리겠습니다. 양봉이 나오고요. 은봉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십자 캔들이 나와야 되고요. 이거는 100%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하지만 형태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대가 나오고요. 여기 자리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십자 캔들 자체가 이전 그 장대 양봉의 종가 자리를 지켜주는지 이 부분을 좀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패턴은 변형시켜서 다행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패턴에 준하다는 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패턴을 나온다고 한다면 관심 있게 그리고 시세가 나오는지도 한번 추적 감찰을 해보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한 거죠. 사실 투자라는 건 100%가 없기 때문에 내 경험치를 토대로 확률을 높여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술적 분석의 근간이 되는 것 또한 과거의 사례가 미래에도 계속 반복된다는 게 기본적인 전제조건인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강의 드리고 있는 기술적 분석의 내용들도 그 이전에 있었던 이런 패턴들이 의뢰 나오면 이렇게 시세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양봉 사이에는 갭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겠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세 번째 거래일 장대 음량봉이 나올 때 거래량이 터지던지 또는 패턴을 완성하고 나서 거래량이 계속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은 이미지로 기억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요. 이 이미지를 딱 머릿속에 좀 인화를 시켜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자리들, 2일 거래일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들 열심히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사례들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사실 수남매 얘기 들을 때 가져왔던 기업이었어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장기 평소는 지금 돌파하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여기를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살짝 윗고리는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십작핸들이 나오고 그리고 밑고리 달리는 이런 패턴이 나와요. 이것까지는 저는 십작핸들로 제가 간주를 하고요. 그 다음,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오거래일 채 장대 앙봉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시세는 분출되고 조정되면서 올라갑니다. 거래량도 살짝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 패턴을 완성시키고 나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패턴은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패턴은 아니었지만 변형 패턴이 나왔다. 보시면 이렇게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개를 십작핸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갭은 조금씩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고 한다면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기업이 실적이, 실적을 보시면 2021년에 적자가 무려 1조 7,500억 원이었습니다. 500억 원이요. 22년은 1조 1,0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적자 지속입니다. 적자 지속. 그런데 한 가지 더 다르게 표현을 해볼게요. 적자 지속이기는 하나, 적자 축소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적자, 적자 축소, 그리고 흑자 전환. 지금부터 이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올해 지금 흑자 전환의 기대감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과 확인하고 이 패턴을 완성했다고 했을 때는 이런 어떤 시세 기회들을 가져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태조이방원에 해당되는 조선 섹터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주가 흐름들이 좋지는 않았어요. 최근 들어서. 하지만 좀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고 지난번에 좀 강의 드렸던 거 뭐죠? 장기 입형선 돌파하면 추세 전환의 계기가 된다고 얘기 드렸죠. 그리고 전 고점을 다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로 만들어 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점선이 1년 입형선이고요. 그리고 이 회색선이 2년 입형선입니다. 그런데 1년 입형선 돌파했죠. 패턴 완성하고. 그리고 나서 2년 입형선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주식이라는 건 굉장히 복합적인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실전 거래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렸던 강의들을 다 복합적으로 적용시켜야만이 그런 부분들을 최소 조건을 완성시키다고 한다면 투자에 대한 확률을 좀 높여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실적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 드렸던 오늘 1 플러스 1 패턴 플러스 알파로 1년 입형선 돌파하면 의뢰 2년 입형선까지 간다는 이 안전맞은 구간.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차후에 또 강의를 준비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턴 완성 후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 시세는 계속적으로 붙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섹터별 수납매 그때 얘기 드렸을 때 섹터 내의 수납매였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 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미 장기 입형선 돌파했다가 저항을 맡고 있는 과정이었고요. 한국조선 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서야 1년 입형선 돌파했고 2년 입형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있다. 그래서 이거 또한 섹터별 수납매다. 섹터 내의 수납매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드렸던 강의들은 정말 기본적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대단한 고급 스킬을 얘기 드린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만큼 기초가 탄탄한 응용은 알아서 되기 때문에 저의 강의는 기초의 매움에 집중되어 있는 강의라고 얘기 드리고요. 저는 항상 많은 걸 얘기 드리지 않습니다. 캔들도 5개, 패턴도 5개, 그렇죠. 거래랑 얘기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만 확실하게 알고 가시면 주식 투자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내 계좌는 탄탄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부터 누르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안전맞은 구간에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1 플러스 1 패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채널 추가 많이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QR코드 하시는 게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문자 보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링크가 가고요. 거기서 링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링크 추가하시면 순차적으로 장중에 저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노란톡이 들어오는 방법도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채널 추가는 꼭 필수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잠시 2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양봉이 하나 나왔고요. 십자 캔들이 나왔고 두 번째는 갭 상승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을 완성을 시켰고요. 그 뒤로 거래량이 없다가 2월 초반 1월 말부터 2월 초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패턴 이상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가 기준은 대략적으로 11,800원 정도에 위치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순이익은 살짝 아쉽기는 했으나 영업이익은 굉장히 22년 실적이 21년 대비해서 강하게 좀 흐름들을 연출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신다고 한다면 실적의 주안점을 두시고 이런 패턴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강의 드렸던 볼린저 밴드 선을 터치할 때는 분할 매수하자라고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을 터치하는 이 마지막 시점에 양봉이 나왔고요. 그리고 도치캔들인 십자캔들 나오고 이런 캔들 나오면서 1 플러스 1 패턴을 완성시켰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을 좀 보였고요. 일목근용표 구름대를 좀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기본적으로 저항선은 좀 많이 돌파를 했다. 언제든지 수급이 붙으면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의 위치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K락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작년 9월부터 시세가 많이 분출됐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태조이방어와 관련된 유행어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큰 시세를 분출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그 상승세를 다 반납하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만들어진 1월달 저점 1월 증시 하락에 맞춰서 이 저점 이후로 주가는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패턴은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큰 그림 한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5개월 정도의 패턴은 N차 패턴을 만들고 있고요. N차 패턴 중에서도 두 번째 최근의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높게 형성이 되면 충분히 시세가 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실적도 월등히 좋고요. 수주장공도 지금 많이 쌓여져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끼가 많다고 좀 표현을 하는데 수소도 좋고요. 그리고 피팅벨브 쪽은 월등히 지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더 순환매라는 개념을 도입해 보자면 상대적으로 지금 잘 안 간 섹터는 중우장대 산업군인 태조이방원이 많습니다. 물론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방사한 또 우주항공 쪽만 좀 좋았고요. 그런 부분들은 로템도 좀 주가가 쉬어가고 있는 분위기긴 하지만 결국에는 섹터 순환매 플러스 알파 실적과 패턴을 완성시켰다는 것도 본다면 미래의 주가 흐름은 상대적으로 하방보다는 좀 위로 많이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거래량은 이전에 있었던 거래만큼 안 터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도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고 그때 거래량이 크게 실릴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업도 한번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INX라는 기업인데요. IT 관련된 기업인 거죠. 이 기업도 제가 사료 가졌던 건 추세 전환 설명드릴 때 가져왔던 기업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2년 2평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런데 2년 2평선이 어떤 자리였냐면 이때 굉장히 시세를 분출했다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 장대의 은봉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날 기억을 해보시면 카카오가 먹통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사이익으로 반대급으로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겠죠. 엄청나게 높게. 하지만 매도세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척 했는데 2년 2평선 돌파를 못했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바닥을 만듭니다. 그 바닥을 만들 때 양봉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도치 캔들 나오고 여기에 은봉 캔들이 살짝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은봉의 크기가 십자 캔들 범위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하나의 몸통으로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윗고리가 달리는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패턴을 완성시켰고요.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면서 결국 장기평선 돌파했고 추세 전환 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이는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는 거죠.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2020년의 실적은 영업이익이 178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197억 원. 그리고 2022년에는 예상치이기는 하나 267억 정도로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 뜻은 수익성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외형 성장도 계속적으로 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IT 기업 분위기 안 좋다. 카카오 네이버, 최근 흐름들은 나쁘지는 않았지만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IT 섹터 내에서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고요. 비즈니스 온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고 스마트빗이라는 어떤 전자세금서 발행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실적과 외형 성장, 수익성을 다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의 팁 중에 하나일 텐데요. KINX 주가가 움직일 때 상대적으로 IT 섹터 중에 실적이 좋은데 안 간 기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보니까 비즈니스 온이라는 기업이 있었고 제가 발견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1년 2평선까지 가기 전이었고요. 이제 최근으로 보면 1년 2평선 돌파했고 안전맞은 구간이 2년 2평선까지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친구도 보시면 여기 점선의 1년 2평선이고요. 여기 지금 안전맞은 구간을 그대로 높이면서 정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구름대도 밑에 있기 때문에 저항대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시세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첫 번째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바닥이 이점 접점보다 바닥을 높게 만들면서 이중 바닥을 만들었고요. 이 이중 바닥에서 올라가서 슈팅 만드는 과정에서 노론, 1 플러스 1 패턴을 완성시키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는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역배열이거나 또는 2평선이 수렴되고 있는 자리들에서 이런 패턴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시세가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가져갈 수 있다. 다만 전제 조건이 무조건 있죠. 실적이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어야 한다라는 건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NX도 어떻게 보시면 여기 1 플러스 급등 패턴 완성시키고 거래량이 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연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좀 사례 기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비즈니스 온이죠. 좀 얘기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친구도 여기서 윗고리가 달리는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십자 캔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십자 캔들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은봉의 망치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나서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근데 보시면 한 가지 더 힌트가 있는 게 이 1 플러스 1 패턴에서 이 세 번째 장대 양봉에서 시세를 한 번 더 분출했다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여기 그렇죠? 11 2평선에서 지지를 받는 거죠. 이런 자들이 눌림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세를 놓쳤다고 해서 달라붙지 마시고요. 달리는 말 타지 마시고요. 중요한 자리는 지지를 받으면서 실적이 좋은 겹도로 올라간다. 이 친구들 지금 1년 2평선까지 와 있는데 충분히 2년 2평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건 제가 자료를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1년 2평선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로 보시면 9,000원 위로 주가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반입까지 충분히 많이 올라온 상태인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떨어보고 별도 강의 시간을 할애해서 진행할 거고 실적을 보시게 된다면 20년에 영업이익은 55억 원이었습니다. 21년에는 2배 좀 안 되는 실적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예산 컨셉스 기준으로도 실적은 성장할 겁니다. 23년에도 성장을 할 거고요. 빅테이터 사업분 성장도 있고요. 플러스 아파라가 얘기 드렸던 스마트빌이라고 하는 전자세계에서 발행 거기서 오는 수수료들 부분들 많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전자세계 대산사가 많이 대중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투명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정부 정책도 그런 부분에 좀 지원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수혜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과 힌터 팁을 드려보자면 KSA가 먼저 장기평성까지 시세로 분출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직 덜 간 IT 섹터에 집중해 있는 기업이 뭘까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봤을 때는 이 비즈니스 온이라는 기업이 있었다. 이런 것도 투자의 하나의 중요한 아이디어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많이 분출됐었던 기업이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인텔리안 테크, AP위성 다양한 기업들이 있었지만 사실 저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랑 인텔리안 테크 두 개 기업을 주력으로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적자였던 기업들이 흑자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지고요. 4분기에도 결국 두 개 기업 모두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빠른 주가 흐름을 보였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전에 보시면 이런 캔들이 나옵니다. 장대 양봉 캔들 하나 나오고요. 여기에 은봉, 살짝 몸통이 있는 십자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패턴을 완성시켰고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단기간에 빠른 슈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과 21년에는 적자였습니다. 적자. 그렇죠. 왜냐하면 비행기가 날아다닐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행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도 참여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올해 흑자 전환은 원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강하게 들어 올렸었고 4분기의 좋은 실적에 대한 결과치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쉬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재차 주가를 N자 패턴을 만들면서 올라가려고 한다면 올해 실적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올해 이제 작년 실적은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분기, 그리고 올해 2분기, 상반기 이 부분을 좀 보시면서 실적이 어떨지 체크하시면서 접근을 하시고 어느 자리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눌림목 자리를 보일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신다면 아까 얘기 드렸던 최대한 싸게 사서 최대의 수익률 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자라는 부분들까지 기존 강의들과 믹스시켜서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재미있고 주식 투자가 험난하고 뭔가 지루하고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거야라고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커와 여로스페스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조정도 굉장히 길었죠. 그렇죠? 기간 조정도 엄청 많이 길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의 패턴을 설명드려보자면 약간 역해든 쇼도 패턴입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주가는 이 마지막 파동에서 큰 시세를 분출했다. 거기다 재료 테마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시세는 강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 기업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엔터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큐브엔터라는 기업을 설명드릴 때마다 자주자주 실적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전문가님 2021년에 영업이익이 12억밖에 안 되는 기업인데요. 이런 거 투자해도 되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절대적인 실적의 규모가 아니고요. 그렇죠? 이 회사의 실적 성장이 몇 배인가요? 500%가 넘는 거죠. 그렇죠? 5배 넘는 실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결국 주가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회사가 1,000억 벌었고 800억 벌었어? 이러면 역성장했기 때문에 저는 투자하기에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2021년에 실적을 워낙 못했기 때문에 이 기저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런 부분을 한다면 결국 이런 부분들. 그렇죠? 3분기 누적까지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다시 한번 제 투자의 대전제 원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5배지만 이렇게도 거의 2배. 평균적으로 이 회사는 3배씩 성장하는 겁니다. 그걸 연평균 성장률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CAGR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연평균 성장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는 미래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술력과 다른 경쟁 회사들이 진입할 수 없는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일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만이 성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으로만 단순히 실적 성장은 의미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무언가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그게 합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큐브 엔터는 언제 1 플러스 1 패턴을 만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렇죠? 엄청난 시세를 분출하고 나서 아마 첫 번째 시세 자체는 실적이라기보다는 엔터 산업군이 메타버스마 NFT 이런 게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작년 3분기에.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렸었는데 그런 기대감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주가가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상도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자이언트 스틱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식 시장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고 다시 한 번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 드리고 하반 경기세에 튼튼하게 얘기 드리는 게 결국 이 저점을 만들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갔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번 이 고점, 바로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힌트를 저희가 얻어보자면 작년 9월이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3분에서 양봉이 나오면서 패턴을 만들었고요.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첫 번째 파동을 놓쳤다고 한다면 두 번째 파동을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지금 저점이 최소한의 이전 저점을 안 깨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중 바닥 패턴이죠. 신뢰도가 높은, 최근 저점이 높은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났다. 물론 기술적으로 모든 걸 저는 주식으로 매길 수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 분석도 매우 중요한 분석 툴이기도 하고요. 플러스 알파로 저는 그만큼 실적이 성장한다는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과 힘과 단초가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큐브 엔터 같은 경우는 이 패턴을 만들고 나서 시세가 분출됐고 다시금 지금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 이은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인데요. 좀 보도록 할게요. 최근이었습니다. 최근.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장대양봉이 하나 나왔고 밑구리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런 게 나왔어요. 물론 이 장대양봉의 시가를 이탈 살짝 했습니다. 하지만 큰 범위 안에서는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날에도 도치캔들이 이 첫 번째, 이 거래일에 나왔던 도치캔들 범위 안에서 움직였고요. 그리고 네 번째 거래일날 밑구리가 살짝 달리는 장대양봉이 나면서 패턴을 완성시켰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는 단기간에 4,470원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어차피 지수가 이때 눌리면서 바닥을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증시 기준으로는 최근에 있던 고점, 전고점 돌파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1년 2평선까지 왔고요. 두 번째 바닥은 이전 접점보다 높게 만들면서 신뢰도가 높은 이중 바닥 패턴 만들었고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1년 2평선 돌파하니까 2년 2평선까지 그냥 빠르게 올라갔고 그 뒤로도 1플러스 급득 패턴을 완성했기 때문에 시세가 더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의 영업이익은 40억입니다. 40억. 그런데 작년 예산 컨센서스는 대략적으로 한 173억 원 정도 된다고 한다면 실적은 무려 21년 대비 22년 실적은 4배 성장하는 거죠. 4배. 제가 얘기 드렸지만 실적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YOY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얼만큼 월등히 좋아지느냐 성장하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거기에 전형적으로 해당되는 실적이 성장되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첫 번째 파동에 대한 욕심을 내실 필요가 없어요. 결국 두 번째 눌림목 자리잖아요. 눌림목 다시 한번 제가 리뷰 드릴게요. 정벽을 만들었다가 1년 2평선에서 단기 2평선 돌파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단기 2평선이 내려오고 어서 지지를 받았느냐 61 2평선과 122 2평선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자리예요. 이 눌림목 자리에 지지를 받아서 패턴을 만든 겁니다. 1 플러스 1 패턴 급득 패턴을 만들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는 올라갔죠. 그래서 실적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도 잘해야 한다는 얘기를 강의하기에 앞서서 서두에 들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두 가지를 잘해보고 싶으신다고 분들께서는 채널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많이 노출되고 많이 많이 경험해보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 자체는 변곡점이자 분기점이기 때문에 어설픈 종목으로 투자하기에는 매우 힘든 시장입니다. 그만큼 투자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기업들 제가 공부하실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바로 채널 추가되고요.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그런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와 한율 동향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브리핑 자료 데일리로 장이 열리기만 한다면 데일리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조금씩 조금씩 많은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좀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가 가는데요. 링크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널 추가를 하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 게 장중에 좀 저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노란톡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채널 추가하시는 분들한테만 알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고 주기적으로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는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기업도 설명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에어라는 기업이고요. LCC 기업인데 실적 확인하셨나요? 4분기 흑자 전원만 해도 고마울 것 같은 기업인데 영업이익이 무려 100억 원이나 나왔습니다. 아마 이 회사의 실적 회복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플러스 알파로 TA항공, 에어부산, 그리고 제주항공 다 좋은 실적 냈습니다. 그만큼 여행 수요가 빠르게 여객 수요가 빠르게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주가는 장기 평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강력한 시세는 내지 못했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자리, 원래 애초에는 저항선이었습니다. 근데 캔들이 이 저항선을 돌파하는 순간 이 저항선은 뭐로 바뀐다고 얘기해 드렸었죠? 지지선으로 바뀌고요. 새로운 저항선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이 장기 평선, 이 자리가 결국에는 지지선이잖아요. 지금 이 지지선 자리에서 캔들이 잘 지지받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주가는 다시 한번 이번 1분기 실적 회복이 얼만큼 빠르게 되고 있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턴, 1 플러스 1 패턴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자본 잠식 우려로 인해서 장태응봉이 아무 의미 없이 나왔습니다. 근데 첫 번째 파동은 약했어요. 시장도 약했습니다. 근데 이번 저점은 보시면 이 장태응봉의 시초가를 당한 번도 무너뜨리지 않았죠. 근데 저점은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61 2평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리 지지를 받았고 눌림 모을 수 있죠. 블링저벤드 하단선에서. 그리고 돌파를 이번에는 1년, 2년 그리고 1년, 2년 2평선을 돌파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저점을 이전 저점보다 높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죠. 그렇죠. 이 기업은 지금 현재 18,000원 정도 내외로 왔다 갔고 오고 있는 기업인데 바로 장태응봉 연출하고 나서 두 번째 바닥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핸들이 나왔고 거래량이 많이 실렸죠. 이전 이 장태응봉 연출하기 이후부터의 어떤 거래량보다는 최근 거래량은 압도적으로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패턴 완성시킨 후 거래량이 붙으면서 추세는 계속적으로 상승추세로 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던 보시면 되게 많은 게 혼재되어 있어요. 이 차트를 보시면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으실 텐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 저점을 깨지 않았다. 장태응봉의 저점들을 깨지 않았다. 두 번째 바닥에서 이 패턴을 만들었다. 그렇죠. 그리고 거래량이 실렸다. 그러면서 장기평선 돌파했고 시세가 났다. 그렇죠.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1년 입평선과 2년 입평선이 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마진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었고 하지만 저점들을 계속 높이고 그리고 거래량이 실렸고 두 번째 바닥에서는 1플러스 급등 패턴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실면서 시세가 났다. 이렇게 좀 차트를 보면서 해석을 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오프닝 세터는 사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주가의 상대적인 가격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1차적으로 실적이 먼저 좋았던 기업들부터 먼저 장기평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안 갔던 기업이 에어부산이었는데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도 가지는 않았지만 이런 기업들은 빠르게 여타 다른 기업들 조정받을 때 주가가 빠르게 회복됐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섹턴의 순환매드, 그쵸?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기업들도 힌트가 분명 되지 않았나 그런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좀 사례 기업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토주 소프트라는 기업인데요. 저는 사실 노란톡에서 제가 자주 얘기 드리는 게임주들은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례 기업으로 갖고 온 게임주도 딱 두 개입니다. 엠게임과 엑토주 소프트인데요. 아무래도 게임 섹터에 있는 기업은 신작에 의해서 주가가 굉장히 자주 유지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작에 의한 재료 테마주처럼 느끼는 기업들이 바로 게임주인데요. 저는 스테디하게 돈을 잘 버는 게임들을 만드는 회사가 좋습니다. 근데 엑토주 소프트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정말 높습니다. 거의 40%나 되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밸류도 높게 부여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정량적으로 해당 기업에 좀 분석을 해봤다면 기술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며칠 1월달 초반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30분 봉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캔들이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이 1일차 거래일에 벗어나지 않는 십자 캔들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나왔었고 이건 이제 30분 봉이기 때문에 30분 봉 전에 도체 캔들이 그 30분 봉 전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대왕봉을 연출을 한 거죠. 아마 이런 것들은 30분 봉이나 60분 봉이나 120분 봉을 봐야지 이 패턴을 좀 분석하기에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1봉 차트로 설명드린 기업들은 이 패턴을 완성하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는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시세가 나는 장대왕봉을 찾고 싶다고 한다면 30분, 60분 120봉 차트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대왕봉이 나오긴 했지만 또 거기서 또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강력한 시세가 분출된 거죠. 제가 만든 당시 말하자도 8,300원이지만 오늘도 이 기업은 VI가 걸렸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추세를 계속적으로 우산향시킬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거래량도 많이 실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기업도 똑같은 게임 기업. 저는 이제 엑토즈 소프트랑 엔게임만 얘기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캔들이 하나 나왔어요. 이건 60분 봉 차트인데요. 갭이 하나 있고 도치 캔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한 시간 전 캔들, 그 다음 한 시간, 그 다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세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자리를 보시게 된다면 이 자리가 1년 2평선 돌파를 했거든요. 그런데 2년 2평선까지 수급,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2년 2평선까지 빠르게 올라간 거죠. 그렇죠.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1봉이든 60봉이든 어디든 다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봉도 마찬가지고요. 좀 더 긴 호흡으로 투자하고 싶다면 주봉에 적용해 볼 수 있고요. 좀 더 빠른 매매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1봉 언더에 있는 분봉 차트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건 1분봉, 3분봉, 5분봉은 아니고요. 저는 최소 30분에서 120분봉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결국에는 여기서 11월 이때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연출했고요. 아무래도 오늘 위믹스가 재상장된다는 이슈로 인해서 게임들이, 게임주들이 일찍 들고 일어났지만 이 회사도 보면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8,000원이지만 오늘 좀 주가 상승이 강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나무가라는 기업이고요. 제 사례 기업으로 정말 많이 가져온 기업이고요. 이게 증빙자료가 되겠지만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이 회사의 주가는 1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역배열, 주가 생애주의 이론 기억하시나요? 역배열에서 이격을 좁히면서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고요. 그렇죠? 여기 수렴을 할 때 장대, 양봉 하나 나와요. 그리고 도치캔들 비슷한 게 4일 연속 나옵니다. 그리고 6일 차 되는 거래일에 장대, 양봉이 나왔죠. 패턴 완성시켰고요. 지금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갔죠? 18,000원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1플러스의 급등 패턴을 만들고 거래량이 실린다? 정말 정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설명드리고 다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시 한번 방송 외적으로 저랑 채널을 통해서 또는 노란톡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한다는 건 저랑 같이 스터디하고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좀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됩니다. 거기에는 장전에 제가 브리핑 자료들을 올려드리고요.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이런 지금 패턴과 이런 기술적 위치이기 때문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사실 임팩이라는 기업이 보시면 실적 좋았어요. 했는데 그날 바로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쉬다가 또 1플러스의 급등 패턴 만들면서 또 시세가 났습니다. 결국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노출되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경험치라는 건 주식의 수익과 굉장히 상관되는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 하는 게 좀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링크가 갑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되시고요. 장중에 저랑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는 분들한테는 순차적으로 매일매일 안내드리고 있으니깐요. 많이많이들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변곡의 위치에 있습니다. 현금화 시키는 것도 일정 부분 중요할 것 같고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좀 대응하시고 시장의 방학성이 명확해질 때 그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27번째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